네 날씨도 더우신데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삼남주민자치센터에서 매년 여기에서 별빛음악회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를 뵌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삼남 우리 노래교실의 강사로 있으면서 제가 가수 오미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즐겁게 이제 이분의 트로트를 불려드릴 텐데요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? 네! 네 자 처음에 신나는 곡으로 사랑니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안 돼 이슬의 배어 알라리에 적은 날수 하루하루 다른 것은 어디에 될까 그리운 몸 사랑해졌네 아아 아아 어떤 꿈을 내 뱁리냐 저 무릎에 머물수나 왜 시도시 피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안에 눈물 같은 님의 심정 저 바람은 내 맘에 저 바람은 내 맘에 알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바람은 내 맘에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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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